구글 지메일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메일에서 수신한 메일 알림 설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크롬에서 지메일에 로그인한 상태로 지메일을 열어두면 메일 수신할 때 알림이 표시됩니다. 지메일을 엽니다.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모든 설정 보기를 클릭합니다.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. 스크롤로 데스크톱 알림 섹션으로 이동합니다. 새 메일 알림 사용 또는 중요 메일 알림 사용을 선택합니다. 알림음을 선택합니다.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. 구글 공인 교육자를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. QR 코드를 스캔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해내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Northeast response 알앰아 투 SUS Sed